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켓몬 카드 마스터입니다. 자 오늘은 우리가 흑념의 지배자 3개의 팩을 갖고 있는데요. 이 미개봉 팩에서 과연 우리가 리자몽을 찾을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첫 번째 팩을 바로 까봅시다. 또 영상을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 첫 번째 카드 우파, 맨 돌핀, 바비코, 루나 톤, 다크라이. 음? 홀로카드야. 그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두번째 팩 뭐가 있을까? 까봅시다. 저리리리리리. 푸르지오. 두비꿀. 패트 롤캡. 뭐가 있는 것 같으나? 이게 다야? 음? 두번째 팩은 두번째 팩은 채소를 안 넣었습니다. 자 마지막. 풍념의 지배자 팩. 제발. 마지막 팩 좋은 것 나와주세요. 자 세번째 팩을 깠는데요. 과연 여기에 EX 카드가 하나 있을까요? EX 카드 하나만 나오면 돼. 하나는 딱 하나만. 달마학. 샛굴벌이. 라임. 저리더프. 네 그럼 여기로 끝내겠습니다.